갑질이야, 갑질이야 안녕하세요. 개가수 오정태입니다. 완전 귀엽죠? 갑질이야, 뭐들이 특별하다고 내 노래를 만들어서 MC보다가 서비스로 좀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앨범을 냈는데 노래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노래가. 와, 이게 관객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노래를 또 내고, 또 내고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세 곡이나 냈습니다. 제가 노래를 하면서 얻은 거는 정말 자신감. 그전에는 제가 노래에 좀 부족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얼굴도 좀 부족함을 많이 느꼈지만 하지만 이게 앨범을 내고 연습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관객들과 호흡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본업이 이제 또 MC고 개그맨이고 또 여러 가지 방송을 해야 되니까 아무튼 정말 분위기 잘 띄우는 재밌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오빠, 얼굴이 반쪽이야. 그래, 넌 내 반쪽이야. 뭐? 넌 내 반쪽이야. 반했네, 반했네. 너는 나의 반쪽이야.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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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반했지, 반했지. 너는 내 삶의 반쪽이야. 이제 나의 집을 반으로 잘라. 반쪽은 니껏, 콩콩덩이. 이제 나의 찬을 반으로 잘라. 반쪽은 니껏, 콩콩덩이. 반쪽이 슬퍼하면 나도 눈물이 나고 반쪽이 기뻐하면 나도 웃음이 나네. 콩하나도 반으로 잘라 먹는 너는 나의 반쪽이야. 밭 하나도 반으로 잘라 먹는 너는 나의 반쪽이야. 반했네, 반했네. 너는 나의 반쪽이야. 반했네, 반했네. 너는 내 삶의 반쪽이야. 반했네, 반했네. 너는 나의 반쪽이야. 반했네, 반했네. 반했네, 반했네. 반했네, 반했네. 너는 내 삶의 반쪽이야. 이제 너의 맘을 반으로 잘라. 반쪽은 니껏. 1편 다시. 이제 너의 삶을 반으로 잘라. 반쪽은 니껏. 1편 다시. 반쪽이 슬퍼하면 나도 눈물이 나고 반쪽이 기뻐하면 나도 웃음이 나네. 콩하나도 반으로 잘라 먹는 너는 나의 반쪽이야. 맛ном 기 Battes 반 rok 나 lados 방향으로 잘라 먹는 너는 나의 반쪽이야. 반했네, 반했네. 너는 나의 반쪽이야. 다 같이 반응시 반응시 너는 내 삶의 반쪽이야 반응해 반응해 너는 나의 반쪽이야 반응시 반응시 너는 내 삶의 반쪽이야 키타! 넌 나의 반쪽 내 삶의 반쪽 반응해 반응해 너는 나의 반쪽이야 반응시 반응시 너는 내 삶의 반쪽이야 반응시 반응시 너는 내 삶의 반쪽이야 반응시 반응시 너는 내 삶의 반쪽이야